네, 카메라를 닫아보고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포즈부터, 첫번째 포즈부터 진행하겠구요. 네, 서로 하트, 하트, 고란색을 맞을 수 없죠. 네,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지만, 이렇게 현실에서도 표현한 캐비를 보여주고 싶은 진흥 유 커플. 여기서 함께 맞춰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비아비우는 이렇게 닉네임으로 커플명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진흥 유 커플만 해도, SNS를 보았 천만 명 이상의 팀도우가 있습니다. 오늘 기절이 된 현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트윈터에서, 지금 실시간 2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럼 이 진흥 유플들도 계속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도문디 대표 배우분들, 우리 지퍼룩, 은유서와이, 도미, 그리고 오프션 퀸키팟 점파 도문디 대표, 자, 리칭 에이플랜 대표, 그리고 한국의 장지혜 총괄 이산님의 이 진흥 유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